여러분 제가 지금 택배를 우체국에 붙이고 세상에 저희 동네에 이렇게 예쁜 벚꽃길이 있거든요 여기가 대전의 대전 유성구 여기가 용산동인가? 그런데요 이쪽에 벚꽃길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세상에 이거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아 정말 여기 지금 사람들이 사진 찍고 너무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하시네요 이 벚꽃이 너무 예쁘니까 아 정말 어제는 이 정도로 안 폈는데 기온이 따뜻하다 보니까 이렇게 벚꽃이 활짝 폈네요 우리 마음도 코로나에 지친 이 마음도 이 벚꽃처럼 마음이 위로를 받고 마음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밑에 부분은 예쁜 부분은 지금 제가 촬영할 수가 없네요 아 정말 너무 아름답네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되게 많이 다녀요 벚꽃이 너무 예뻤어 아 예쁘다 벚꽃보고 힐링하세요 여러분 벚꽃보고 힐링하세요 여러분 벚꽃보고 힐링하세요 여러분